Actually, the term 키스톤 스피시즈 was first used by Dr. Robert Payne, duology professor, in 1969. 그 용어 키스톤 스피시즈는 처음 사용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로버트 페인 박사에 의해서, 이 사람은 동물학 교수래요. 1969년에 He examined food chain on Tatush Island in the US state of Washington. 그는 먹이 사슬을 조사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주의 이 Tatusha 섬에서 이걸 연구했대요. He observed that. 그는 대절을 목격했습니다. Diversity decrease. 다양성이 감소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During period. 기간 동안. 어떤 기간이냐면 The number of predators decrease. 포식자의 숫자가 감소하는 기간 동안 다양성이 감소하는 걸 그는 목격했습니다. In other words, 다른 말로 하자면 When fewer predators hunt in the system, 더 적은 포식자가 사냥할 때 그 시스템, 생태계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죠. 할 때 There were fewer other living things in the ecosystem too. 그 생태계에는 더 적은 다른 living things, 생명체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는 존재 구문이지? There is there, what? 뭐가 있다? 이건 비교급이다. 비교급 여기도 그렇고, 얘가 주어예요. 그러니까 포식자가 줄어들면 오히려 잡아먹는 동물이 줄어드니까 다른 동물이 많아질 것 같은데 아니라는 얘기지. 반대가 된 거네. 그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Did they focus on one particular species? 그는 하나의 특정한 종에 집중했나요? 그랬더니 월터 박사님이 Yes, 맞아요. He saw that purple sea star were very important because they hunt muscles on Tatush island. 자, 그는 대절이라고 보았습니다. 자, 보라색 불가사리들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았습니다. 왜? 그것들은 이 Tatush island에서 홍합들을 사냥하기 때문에 자, When the sea stars were removed 그 불가사리들이 없어지게 될 때 그러니까 제거되어질 때 자, The number of muscles increase greatly 그래서 이 홍합들의 숫자는 아주 크게 증가했습니다. 요거는 홍합이고 이렇게 쓰면 이건 근육이죠? 어, 발음은 거의 비슷하고 자, The muscles took over the area 그래서 그 홍합들이 Take over, 차지하다 자, 그 지역을 차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Little, 여기는 준부정이에요. 그래서 공간을 거의 남기지 않았습니다. 다른 종을 위한 공간은 남기지 않고 거기를 다 차지해버렸대요. When the sea stars were present, however, 그러나 불가사리들이 존재했었을 때는 The ecosystem, where they live, 그들이 살았던 그러니까 이 불가사리들이 살았던 그 생태계는 Remained properly balanced. 적절하게 균형 잡혀 유지되었습니다. 자, Remain 동사는 여기서 이 형식이고 properly balanced. 과거 분사. 형용사죠. 얘는 주격 보호야. 올바르게 균형 잡힌. 그래서 이 Remain 동사는 이 형식일 때 이다 뭐뭐하게 남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면 돼요. 여기는 이다가 더 어울릴 것 같아. 그러니까 적절하게, 올바르게 균형 잡혔었습니다. Many species could live well together. 많은 종들이 잘 함께 살 수 있었습니다. This is why. 이렇게 하면은 그냥 그래서. 그래서 He called purple sea stars a keystone species. 그는 오형식이고요. 부르다. 이 보라색 불가사리들을 목적어를 쇠기종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랬더니 또 호스트가 So, 그래서 키스톤 애니멀스 is other animals. 그래서 이 쇠기종 동물은 다른 동물들을 먹네요. 그렇죠? Yes, but not always. 맞아요. 그러나 항상은 아니에요. Not always. 항상은 아닌. 이런 거를 이제 부분부정이라고 하는 거야. 항상 아니다가 아니라 항상은 아닌. 자, not just meat eating animal but also plant eating animal 그래서 not only just 대신에 only only 대신에 just 쓴 거고요. but also a 뿐만 아니라 b도 역시 그래서 고기를 먹는 동물들 뿐만 아니라 채소를 먹는 동물들도 can be keystone species 쇠기종이 될 수 있습니다. Elephants, for instance, 예를 들어 코끼리들은 play this로 이 역할을 합니다. In Serengeti Plains of Tanzania 탄자니아의 Serengeti 평원에서 이 역할을 합니다. Serengeti 평원 하면은 아프리카의 굉장히 유명한,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초원지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Elephants is small trees on the plain. 코끼리들은 이 평야에서 이 초원에서 작은 나무들을 먹습니다. Because they are able to knock over the trees and pull the roots out. 그들은 자, 나무를 넘어뜨릴 수 있고 그리고 이 뿌리들을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Elephants prevent the trees from growing big and taking over the area. Prevent 목적어 from ing 목적어가 뭐뭐하지 않게 하다. 이 코끼리들은 나무들이 나무들이 크게 자라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차지하지 않게 합니다.